Q.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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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삼아 아이템이나 만들까? 모자 가격 좀 보자 쿨럭럭 100억 65 65 OK 그림 잡혔스 300억 했었지? 1시간 안에 스탑버스 5개를 만들 수 있냐? 2차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들 것 같은데 흐흫 아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개 손해 같냐 아니 그 저는 70억 썼네 자 토드를 해야 되는데 4 4 4 4 좋은 놈이야 100춥에다가 하는게 좀 깔끔하지 않나요? 100춥으로 가져 100춥으로 가져 아 근데 돈 너무 많이 쓰지 않았나? 흐흐흐흐흐 아니 그러니까 70억이면은 귀찮다 아니 토드템 만들고 이것만 하는데 70억을 쓰면은 개 손해 아닌가요? 10춥 5천에 백춥 토드조술? 완작 비용이 너무 많이 깨졌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시간이 없겠는데 아 씨 안 올라가네 아 10억 썼는데 왜 다 10송이야 아 그 뒤에 올라왔네 아이고 가버렸네 바로 오케이 아 100억에 4개 만들었다 100에 에디토졸 6에 45 에디토졸 6에 45 6에 45 유점을 발라서 큐브만 하면 되겠구만 만인의 리커버리 무료 지급 숏먼치 12장을 썼네 블랙 큐브 15% 뜨면 바로 때렸어요 레전드리감 좋고 아 말이 그런거지 15% 나오면 안되는데 그냥 말로만 그러는거지 레전 안뜨면 개 개 난리나는거 같은데 이거 뭔짓을 하려면 레전을 가야되는데 아 레전 하나 먹었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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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20만원 쓰고 레전 하나 개요반데 아 15%도 개요반데 아니 아니 어허허 보냈다 보냈다 하하 포기하지 않았어 돌렸다 오케이 15만원에 3.. 3 레전 아니지 30만원에 3 레전하니까 18세트 18세트 아 예 그냥 아이템만 두는거지 아 이거 하나만 레전보내고 싶은데 안되나 아 쿨감 띄우는 그 재미가 있는데 아하 레전 갔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레전보내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쓰는데 이 레전이 뭐라구요 아 여기에 너무 많이 들어갔으 아씨 아 얘 혼자 한 150개 먹은거 같은데 아씨 그뒤 보냈네 개 짜증나 아 아 아 아 어디서 멈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 얼마정도 썼을까 여태까지 한 200억 되지 않을까 옵션이 개잘 떠야 본전치기 할거 같은데 아 아 뭐하냐 나 여기 막돌리네 아 아 또 못돌렸어 모르고 아씨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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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초 1초 아니 왜 1초만 나와 와 투작당했나 이것들처럼 와 너무 안나오네 와 레전드 4초다 와 쿨감 4초 나 뭐갖고 아니 이거 큐브 돌리는게 너무 개선했네 아 이거 104초음 아니야? 아 100초음인데 966이야 이게 바로 아 다 6에 45인데 아 아 아 이게 왜 구역력이냐 하필 아 타 6에 45 45인데 아 저것만 100초음인데 아 저기서 구역력이 나와버리네 참 더럽게 더럽게 없네 옵션 띄우는게 개 쉬울줄 알았는데 왜이렇게 어렵지 예전에는 안그랬던거 같은데 근데 기분탓인거 막 노래 와 옵션 너무 아 안나오는거 아닌가 쓰읍 쓰읍 아 애매하게 또 27%는 또 뭐냐 갈 수가 없네 팔아야 되는 옵션이네 전 75받겠네 아 올테슬 어떡하지 저거 아 이거 보면은 대충 가격하면은 팔릴 것 같기도 하고 이런거 보면 답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굴감 4초 동안 나왔을 것인가 아 3초네 아 아씨 애매하게 나왔네 아 왜 3초야 아 3초하고 4초하고 천지차이랑 한 80억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85에 팔면은 75에 팔아 흠흠흠흠흠 63 80 75 63 223호 아 이거 개선회잖아 씨 한 400억 넘게 쓴 것 같은데 학교 어 나 풀메서도 안되네 답은 재사용 재사용 럭이다 그나마 뜨면 보조치기 할 수 있는거니까 가능성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. 다시 팔아야겠네. 얼마였지. 63? 이거는 65여. 아 개선해봤스. 아 나 600억인가 있었는데. 다 어디갔냐 아 한 거진 100억에서 200억 정도 날려먹은 것 같네 레전드로 쏘네요 아 재미 못 봤어 쿨감 4초 또 떴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 아깝네 삼촌기 아쉽다 아쉽다 아쉬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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